가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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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표준으로 가시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5 5 6 7 오늘 말고 내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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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우 딱 가루만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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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우 오와우 아 역시 내일리 내일리 90년대 뉴 잭스윙 장르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좀 동작이 뭐 칼군무 요새 유행한 유행하고 있었던 아이돌분들이 추신 뭐 칼군무 요런 느낌의 동작들이 아니라 네네 어떤 느낌이죠? 좀 되게 필이 충분해야 되는 힙스터! 사실 저도 95년생이라 정확히 잘 몰라요. 하지만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희끼리 연습을 하면서 아 이건 뭔가 정말 좀 느낌을 넣어야 동작이 사는구나 그런걸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필을 살려서 연습을 많이 했구요. 포인트 안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리를 많이 이용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개다리 춤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바운스를 타는 그런 동작으로 하게 됐어요.